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케이팝 아이돌이 데뷔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집단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저희 그룹이 활동을 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저희가 사실 경력에 신경을 쓰지 않고 저희 기획사가 다 해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당신이 여러분의 당부상 광복을 받아서 마탐난 롱탄라이언 헬팅. 일본에 가입되 J-POP 데뷔시오가 도목되 계약을 외우고 싶었지만 우리가 진짜로 해체했을 때만 내가 생각한 거야.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지지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른 그룹들과 달라지길 원했지만 알고 보니 우리는 정말 나빴습니다. 리더로서 저는 제 그룹을 함께 유지하는 방법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저는 정말 나쁜 리더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도라도 앞으로 더 열심히 연습할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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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